성삼위 하나의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제 나의 모든 삶 완전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고자의 축복이 시홍초발하여 이 산지를 살리는 빛이 되시니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게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은혜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당부하니 우리 분의 일생이 원자리 기도 속에 빛게 하소서 고자의 축복이 시홍초발하여 이 산지를 살리는 빛이 되시니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게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은혜 오늘의 증거를 주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도열로 나의 가사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게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은혜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나와 교회와 은혜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오늘의 증거를 주소서 오늘의 증거를 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해 보겠습니다 고른도 후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고른도 후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 거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어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은혜에 나오겠습니다 귀엽니까 하나님의 어이는 말씀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죠 우리가 말씀 잡았다고 할 때 뭐 이런저런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 잡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근접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원지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금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보금이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보금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뭔가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서 축복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번 WRC도 주제가 보좌입니다 우리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배경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전혀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잘 듣지만 정말 우리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말씀 흐름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평생 다녔는데 그리고 현장하고 말씀이 너무 다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늘 얘기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 안 되냐 이거 대놓고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했지만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인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라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 그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랩렌드 7명을 이렇게 세우셨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요셉 이야기 바울 이야기 다우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봐야 돼요 언약이 생각과 마음과 용호성에 임하면 환경 여건 자기 상태까지도 중요하지 않구나 왜 그렇죠 언약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죠 또 낚시 말 때도 있고 또 붕 뜰 때도 있습니다 언약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일찍 응답 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세는 80에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살에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 미루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올 초에도 이렇게 다른 대형교회 갔다 오고 휴가 때마다 이렇게 큰 교회를 서울에 올라가요 탐방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저는 우리는 녹취하는 게 습관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도 이렇게 녹취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따다다닥 치고 있으면 이래 안 치고 사살 치는데도 사람 다 쳐다봐요 아니 메시지를 왜 적어? 이 눈빛입니다 그럼 나는 속으로 왜 안 적어? 그럼 몇몇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적는 사람이 있네 보면 카톡하고 있고 땅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적으면 또 적을 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그 사람들 성도들이 맞아요 그닥 적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부 영적인 걸 말하는데 다 육신의 한계에 걸려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이 그냥 좋은 얘기예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지금 복음을 심어야 되고 지금 믿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심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심심하다고 재미를 추구하고 충족 충족 쾌락 나름의 가치 있는 것들을 심는데 여러분 이왕 심을 거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2사의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25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그 이름이 악명으로 남을 수도 있고 위인으로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생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마귀의 손에서 그 이름이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까 4경의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리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방법과 과정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있게 선포하게 돼요 아 목사님 지금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길 다 그리지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 잘하시는 분들 맞나 봐도 이거 별로 지금 내게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별로 좋아 보지 않는데 너무 확신 갖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사요 이거를 맞죠 너무 확신 갖고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 봐도 TV가 없어서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는 절대로 그런데 안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마감 임박되면 저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 혼날 건데 주저하고 있어요 확신입니다 반대로 이 엄청난 생명의 복음을 갖고도 아 예수가 그리스토 어제는 그리스토인데 오늘은 좀 잘 안 되네요 이러면은 옆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이 확신을 확신 내 안의 확신에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감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 통해서 뭔가 뜨거운 분위기 좋죠 감동이 되고 이렇게 좋죠 근데 그 감정을 하는 게 주신 거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말씀입니다 그리스토가 없는 찬양 그리스토가 빠진 기도 그리스토가 희미한 말씀 결국에는 감정따로 움직이고 감정따로 움직이니까 신비주로 빠지는 거예요 이성따로 움직입니다 결국 율법주로 빠지는 거예요 뭐 둘 다 해봐도 답 없네 인분주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전문용어로 자기 쪼대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만나면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진주도 가고 뭐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교회의 응답 이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전부 개인적인 기도 제목만 갖고 있습니까 절대로 응답 안 돼요 남녀 호랭균교 가면은 전부 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정산도 가면은 전부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상님에게 정산도 정산도 계속 빌어요 남녀 호랭균교 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이 그 대지도 않는 이단 사입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응답합니다 우리 영혼을 가져가는데 뭘 못해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대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매주 직설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말씀이 어렵다 용어가 바뀐다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다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 속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내 기준에 맞는 말씀 외에는 다 필터링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 기준이 동그랍니다 그럼 동그란 말씀만이 들어와서 박히는 거지 세모의 말씀 네모의 말씀 큰 말씀 작은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윤목사님 맨날 초창기 메시지가 좋은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길이 성경의 압축판이에요 여러분 하면 하잖아요 자기 기준에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개를 개 키우시는 분 많잖아요 개 평생 키워도 주인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고양이 이것들은 더 하고요 우리 집에 물고기 있는데 죽지도 않아 물도 안 걸어주는데 고맙다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절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곳 이 자체가 은혜에요 지난주에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냥 도로 터널이 잠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비만 많이 와도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운전하다가 조금만 졸아도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우리는 막 따지고 이거 맞다 저거 맞다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면 그거 따지려고 하니까 이미 서론도 못 가는 거예요 어제 화요일 집 뵀던 유목사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훈련을 하겠다 2, 3실 훈련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서론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본론이고 결론이 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낙심할 뻔했는데 서론이었다 하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왜 서론을 못 넣냐면 서론을 넘을 만큼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그릇은 곧 우리의 그릇입니다 내 응답이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불평, 불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곧 내가 응답을 다 거부하고 있더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좀 이렇게 없애야 돼요 우리는 자기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온 세상이 배고픈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배부르면 온 세상이 귀찮은 거예요 우리의 눈이 후대를 향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장과 이삼체를 향해야 됩니다 나 중심에 있으면 절대로 후대, 전도, 성교, 눈이 안 넓혀집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글라 골라가 야 우리 진짜 성교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 후원했는데 이 사람들의 산업과 인생이 오늘날까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헌금 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고 절대로 그런 거 없었어요 바울 팀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 갈 때, 성교 갈 때 바울은 늘 2, 30명의 팀들이 움직였어요 그럼 그 수많은 팀들이 뒤에서 뭐합니까? 바울이 전도, 성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 30, 70은 정말 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일 리더입니다 내일이에요 다음 주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내일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 헌신으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이에요 교회는 망하는데 남은 잘 살고 싶습니까? 나는 망하는데 교회만 잘 되길 원하십니까? 같이 가야 돼요 다음 주 우리 대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5,000명 이상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기도자목은 1만 명이잖아요 일단 반등 한번 받아보고 여러분 교회 좀 더 키우든지, 이사 가든지 얼마 좋습니까? 어디 가서 5,000명 이렇게 알바 사오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그릇이 2, 3, 7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뉴스에 이렇게 보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렇게 무례한 손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하고 1, 2만 원짜리 비싸지도 않는 거 먹으면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배고프잖아요 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배부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배고프면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뭔가 좀 까칠하고 예민하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까칠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늘 찬송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늘 불평굴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 마실 때 상원고등학교 앞에 한 번 지나가면 우리 학생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막 그런 욕들을 막 해요 우리 교회를 입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절대로 욕 안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욕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바꾸는 가장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교회가 어떤 방향이냐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후대를 이야기합니다 렐먼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렐먼트 언약을 듣고 자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제도로 된 렐먼트 운동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성교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성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도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존도의 작품으로 옛날에는 우리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살았잖아요 기술 평생 직장 그런 게 사람들 안에 인생 모토입니다 지금은 다르죠 어떻게 살릴까 AI 때문에 계속 직종이 없어지죠 이게 기회입니다 보금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니까 교회들이 망합니다 기회예요 저출산으로 사람이 줄어듭니다 기회입니다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는 없거든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 성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취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전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절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당도 교회도 그렇고 수능 100일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100일 전에 기도합니까 이미 언약 다 갖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데 가고 기도 안 하면 후진 데 갑니까 이제 인구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가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심었냐 그게 대학과 직장을 통해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강남에서 무척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장노님들 지금 매일 출근하시고 이거 준비한다고 엄청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 보금이 있고 세계보금의 언약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로 생각하면 누가 옵니까 교회에 누가 합니까 일로 생각하면 근데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은 늘 헌신해요 왜 그러냐 이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계산법은 기부에는 되게 큽니다 맞죠 줄만큼 돌려받아요 재수 없으면 주고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뭐냐 1을 주고 100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못 돌려받는데 다른 데서 엄청나게 돌려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장노님들을 믿거든요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송영교회에서 상인동 하나교로 넘어올 때 그 믿음의 결단들 그때 불신을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믿음 갖고 이 장노님들이 책임지고 우리 하나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법이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네에서 다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헌신으로 할 수 있고 헌금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게 하는 건 불신앙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여러분 아예 입 밖에서 꺼내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 갔는데 밖에 불신자들 담배 피우면서 아저씨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다가 누가 안 좋은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입 밖에서 꺼내지 막 하더라고요 이 아저씨들이 담배 한테 쫙 빨면서 부정적인 얘기는 입 밖에서 꺼내지 막 하더라고요 와 멋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담배 연기를 확 부르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 하려는 사람 눈에 확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입 밖에서 꺼낼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이거는 우리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틀렸고 뭐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한만 이상한 사람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제일 이상해요 내가 고른대전서 4장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건 누구도 우린 판단할 수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십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로 다 청결하게 흰눈보다 더 맑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집 앞에 성당을 찾아갔답니다 성당 가면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데 있잖아요 가니까 신부님이 신부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간짜입니까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성당 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 고해성사하니까 다 죄를 신부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부의 죄는 누구도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신부님이 내가 고해성사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알 거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물어보고 내게 알려주면 내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줄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있다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 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죄를 얘기하던 걸 물으니까 하나님은 신부님의 죄를 다 잊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를 모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를 붙잡고 지난 10년을 붙잡고 지난 40년 50년 전에 상처를 붙잡고 살고 있어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에 대한 CVDIP 그 응답과 누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더 지옥으로 데려가냐 저는 전략회의를 했는데 각자 이렇게 브리핑을 납니다 저는 마약으로 저는 총기로 저는 쾌락으로 저는 돈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1년 후에 딱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누가 1등 했냐 내일마귀가 내일마귀 내일 교회 말고 내일마귀 내일마귀 전략은 뭐냐 교회가 전도해 훈련받아 내일부터 해 상구상기도 오늘 피곤한데 내일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아멘 똑똑하시네요 역시 엘리트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없어요 지금 심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안 믿어지는데요 뭐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내가 이전에 믿고 있었던 그 감정 외부 환경으로 받았던 그 어떤 느낌들 그거 다 가짜예요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뭔가 믿음 없어 보이면 애들 막 몰아붙입니다 공부해 하다가 또 믿음 없어 보이면 또 교회가 예배들이야 다락방이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원에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이 마귀의 일은 죄를 통해서 지옥을 겪게 하고 아 그럼 죄 안 지어야지 율법주의를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지옥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지옥을 진짜 일곱 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 잡는 순간 여러분 우리 산업과 가정과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모르냐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가 잘해지고 대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환태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로또 신행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조용히 인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응답이에요 성이 안 차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불바다라고 하고 자빠지고 찌르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빠지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안 자빠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맨날 구르고 울고 불고 주요 주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딴 거 심지 말고 말씀 심어라 딴 거 하지 말고 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무엇을 잡았냐 어떤 기도점을 잡았냐 이걸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럼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이 담기는 거 그리고 내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지 그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포럼하라고 하면 아 지난주에 뭐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좋아요 아 저는 뭐 때문에 안되고 힘들고 뭐 그런 포럼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평생 그런 얘기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뭐 모임이나 미션홈이나 지교회나 전두회 모임할 때 포럼하면 맨날 힘든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포럼 늘 힘든 것들을 입에 달고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내가 힘든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거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뇌는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보려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활성화돼요 반대로 감사 은혜 전도 성교 랩런트 그럼 우리 내는 어? 성교 랩런트 후대? 그럼 그쪽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구나 반대로 왜 맨날 랩런트 얘기하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멋지라고 이게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격 싸움이 뭐냐면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내 영적 문제와의 싸움이에요 내 영적 문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되는데도 내 기준이 더 강한 거예요 내 표준에 더 강한 거예요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살아온 내 세계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내 세계관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아 부인 때문에 미치겠어요 우리 남편 이상합니다 목사님 십자가에요 그거 아 자식 자식이 부모들의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에 자식 걱정 이거든요 부인 남편 속성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식의 속성이면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요 그거 아니면은 우리는 펄펄 살아 뛰거든요 그래서 사자 성어 중에 내가 낸 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낸 데 그리고 또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복음 실컷도 꺼내 실컷 받고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이런 말을 해요 금지어 입니다 여러분 내가 낸 데 그래도 그렇지 이 말 하면은 벌금 100만 원씩 제가 거두로 다니겠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 입에 오버로크를 한 번 딱 그래서 어제 화요집회 때 유목사님이 아침에 누려라 아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침을 짜증으로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이유 없이 기분 나빠요 아침이 힘이 난다 그럼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수영하고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의 스케줄 있잖아요 오늘 스케줄 없는 사람 스케줄 없으면 얼마 좋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몇 세일 듣고 오늘의 스케줄 있다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전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2, 3, 7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낮 시간 우리가 일하고 사람 만나고 갈등 문제 이런 것들 올라온다 전부 다 응답의 기회인 거예요 지난 랩런트 전도학 때 랩런트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그거 위험하니까 피해라 그 회사 그 학교 안 좋으니까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한 번씩 세 가족들 우리 청년들 오잖아요 물어보면 교회 다녔다가 이렇게 교회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 교회는 작았는데 좀 큰 교회 가라 갑니다 돌아가라 그래요 작고 옮겨일수록 더 성겨야죠 맞죠? 묻어가고 싶은 거예요 대충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힘든 사람 어떻게 살릴까 이상한 모임들이 있잖아요 우린 자꾸 피합니다 어떻게 살릴까 흐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죠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늘 그 물줄기에 딸려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기분 나쁜 부분들 생긴다 갱신의 시간표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 그건 무조건 갱신의 시간표인 거예요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내가 세계보고마 2, 3, 7을 위해서는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아 그릇이 깨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십자가가 오늘도 한 번 못 박히는구나 지금은 기분 나쁘지만 내일은 또 누군가를 더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와 진짜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한 만큼 응답이 돼요 그래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뭐냐 깊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깊은 기도라는 의미가 뭐죠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요구 안 하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냥 마음속으로 아 그냥 뭐 이런 응답이 있었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조금 규모 있는 사람은 다이어리 쓰잖아요 투드리스트 만들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 못한 거 내일 할 거 그것만 해도 성공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오늘 기분 나쁘고 뭔가 잘 안 됐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아 응답이 없구나 이게 나중에 보면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만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고 다른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됐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되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 하루가 이렇게 말씀으로 방향이 잡히면은 교회와 우리 본부 전체의 흐름이 보입니다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내 삶을 사실적으로 인도하시고 본부 말씀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어떻게 세계 보고만 할지 그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을 보고 가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문제만 생기면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 곳이 있다면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비가 오면은 멈추다 가는 거고 맞죠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의 방향 내 목적 결혼 언제 하고 직장 어디 가고 뭐 집 사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기 라굴라 부부 같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우리 부부가 세계보고만의 방향을 정하자 결론 내면은 우리 계산은 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바치고 내가 충성봉사하는데 되겠나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겨요 설득하는 거 같잖아요 꼬시는 거 같잖아요 이거 하면 준다 그런 거 같잖아요 안 줍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안 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는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지해야 될 거 뭐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의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메시지 할 때 기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어떤 행위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기도했다 안 했다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기도입니다 그럼 지금 내 상태가 뭐냐 기도 상태인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준 안 되지만 상태가 안 좋지만 세계보금 할 수밖에 없는 이 언역의 대열속에 새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내가 1만 성도의 응답을 위해서 세계 리더 수련회 WRC 이 속에 이 부족하지만 한 손길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 막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나의 맞고 틀림에 강한 기준을 통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지 다음에 좀 헌신하지 뭐 덥고 피곤한데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 눈 뜨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든든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입에 마치면은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 응답 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될 겁니다 우린 기도할 때 자꾸 내 입장에 이야기하거든요 전도할 때도 자꾸 내 입장으로 전도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성승배하면서도 지질이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에서의 답 이렇게 나는 내 수준대로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늘 강단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중 말씀 본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니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계라는 뜻이 뭡니까? 빗나간 화살이 관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관욕이 뭐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리더 대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도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렘더 대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계보금 할 수밖에 없는 2, 3, 7의 교회구나 이 응답 함께 누리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준이 아닌 말씀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기준되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대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와 계획 속에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그 시연에 와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과무악 같은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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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